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방송은 소띠생분들의 2022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운세, 매정운, 연애운, 사업운, 건강, 사고수 등으로 나뉘어서 각 운세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태어난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022년 하반기에 소띠생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운세에 해당되시는지 어떤 운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잘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2022년 소띠 하반기 운세 중에서 우선 애정운, 연애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결합의 인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재결합의 인연수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헤어졌던 분과 다시 만나는 기회, 다시 만나는 인연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를 다시 만나게 되실 수 있지만 예전에 만났던 분을 다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결합의 인연수가 다소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재결합의 인연수가 계속 지속될지 1년, 2년 이후로 다시 이별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궁합이나 양과 조상 합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5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6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3월생,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4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인연수가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상원력으로 인해서 의지할 수 있는 인연수를 조상해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인연수가 찾아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2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5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불륜, 외도, 일탈로 인해서 망신수, 금전손재수, 관재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불륜, 외도, 이탈 행동으로 인해서 망신수, 금전손재수, 관재수, 이별수, 이혼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는 평소에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외도나 일탈의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심적으로 나도 모르게 외도나 일탈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2022년에는 더욱더 자기관리와 자기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불륜이나 외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22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신수, 금전손재수, 이별수, 관재수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9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7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나 성격 차이로 이별수, 이혼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 상대방에게 폭력, 폭행을 하거나 또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별, 이혼뿐만 아니라 관재수도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만나는 분과는 2022년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며 언성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 이혼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이별, 이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액땜 형식으로 잠시 떨어져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1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6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2022년 소띠운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사기, 부동산 하자, 계약 파기, 불안전 계약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문서와 관련해서는 사기, 계약 파기, 불안전 계약 등의 문서 파살이 들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동산 문서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문서와 관련해서 대리 계약이나 명의 대여 계약 등도 생길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4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창업가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서 취득원과 터운이 동시에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2022년 하반기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문서 취득원과 터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터운을 잡아서 터에서 도와주고 조상운까지 받쳐준다면 큰 재물운, 금전과 관리에서는 소위 대박운세, 대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문서 취득원과 터운이 있다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서 이러한 문을 잡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10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7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3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6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 임차와의 관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동산 재계약이라든가 부동산 하자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전 손실, 금전 손재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3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운세에 이어서 건강사고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사고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과 사고수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시더라도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과 사고에 관련해서 미리 알고 잘 대처하셔서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비껴가시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로 인한 수술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고는 사고의 작고 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크게 할 수도 있는 시기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조상원력 또는 본인이 스스로 쌓아온 공덕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조상님들께 정성을 꾸준하게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사고 방지 부적이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2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1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4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바람, 빙의, 상문, 신발전 등으로 인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윗대에서 신을 모셨던 분들이 계셨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 또는 어린 영가의 영혼을 달래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건강상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022년 하반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거나 급성으로 악화가 되는 질병이라면 속눈쌤 치더라도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받으셔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초조, 불안증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실어증까지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심적으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의학적인 부분 외에 원인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9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 하반기 소띠운세 중에서 사업운, 장성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문이 열리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귀인운, 귀인수로 인해서 금전문이 열리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 때문에 망하는 팔자를 타고난 분들이 많으시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러한 성향과 특징이 강하게 발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문이 열리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3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운 중에서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로또나 복권과 같이 일반적인 횡재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장사와 관련된 횡재운, 횡재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횡재운은 원래 수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횡재운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사업 운영을 하셔도 의외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4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6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운 중에서 창업 운, 투장 운, 확장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운, 창업을 하기에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운, 본인 사업에 재투자를 해도 좋은 운, 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업종 추가를 하셔도 괜찮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운세가 있기 때문에 터에만 잘 맞춰주고 터움만 잘 이끌어내신다면 사업적으로 큰 성장을 하시거나 금전운, 재물운 역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5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9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7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 장사와 관련된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고, 기타, 인사사고 등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2년 하반기에는 인사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사사고의 경증을 떠나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10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1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제술을 조심하는 시기인 분들입니다. 현재 관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결론이 나거나 금전 손재수가 클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들과 상담을 하셔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신의 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는 관제를 빠져나가기보다는 금전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시기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관제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1년생, 1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73년생, 1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85년생, 3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97년생, 7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띠 분들의 2022년 하반기 소띠 운세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좋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시더라도 좋지 않는 부분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50%는 피해가고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띠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많은 분들께서 목표한 일,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